우리 팬데로가 아이템을 주시고 천천히 서경대를 하시면서 팬데로가 한 번 갖고싶어 진짜 사랑하실 수도 있죠? 진짜 웃는 거 봐 진짜 진짜 웃는 거 같아 머리 맨날 해야 하나 나는 왜 안 거야 자아éta야 나는 너무도 세고 그리고 매운 식사람이 나는 겨울에 속기 가점에 나는 겨울에 속기 가서 ares일에 속기 가깝다 나는 겨울에 속기 가é 그런데 당신은 아까도 저는 겨울에 속기 가기 나는 겨울을 kis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